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동티모르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동티모르민주공화국이며 국제적으로는 East Timor로 통용됩니다. 티모르 섬의 동쪽 부분에 자리 잡은 공화국으로 수도는 딜리입니다. 동티모르의 국기는 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빨간색 바탕에 깃대쪽으로 노란색 테두리를 두른 검정색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삼각형 안에는 하얀색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은 국가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노란색은 동티모르 역사의 식민지 통치의 흔적을, 검정색은 반개몽주의의 극복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별은 밝은 빛의 길잡이, 하얀색은 평화를 뜻합니다. 동티모르는 티모르 섬의 동쪽에 있어 이름이 동티모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동남쪽으로 1200km에 있으며 호주와도 치리적으로 인접해 있습니다. 한국과 경도가 거의 비슷하여 두 나라 간의 시차는 없습니다. 국토 면적은 약 1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157위며 이는 약 1만 6천 제곱킬로미터의 한국의 강원도와 비슷한 크기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브루나이 다음으로 작은 국가입니다. 동티모르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35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는 대전광역시 인구 약 150만 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동티모르의 1년 총 GDP는 2017년 기준 약 30억 달러 이는 세계 155위로 비슷한 수준의 국가로는 안도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동티모르는 태춤족이 약 40% 다음으로는 말레이족 및 파푸안족 등 기타 30여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로는 2002년 5월 독립할 당시 포르투칼러와 태투모를 공용어로 지정하였고 종교는 가톨릭 신자가 95% 이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그 뒤로 개신교, 이슬람교, 불교 등이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역사입니다. 티모르 섬에는 기원전 4만 년부터 2만 년경에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에는 멜라네시아인들이 정착하여 살았고 그 뒤에는 원시 말레이계의 부족이 이주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16세기 들어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등 서구 열광은 향로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앞다투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했는데요. 1509년 포르투갈 상인들이 현재 동티모르 지역에 최초로 도착하였고 1524년 티모르 섬 전체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지역에 진출했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역시 1730년대부터 티모르 섬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는 1749년 펜프의 전투를 통해 티모르 섬의 서쪽 부분을 포르투갈로부터 빼앗아내는데요. 이로써 티모르 섬은 동서로 분할되었고 동티모르만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 네덜란드 연합군이 포르투갈령 티모르를 점령하는데 이에 저항하기 위해 일본이 티모르에 상륙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르다가 결국 1943년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티모르는 1945년 일본이 폐망할 때까지 일본의 군정 지배를 받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동티모르는 다시 포르투갈을 지배하에 편입되었으나 포르투갈의 식민지들이 일제히 독립하던 시기에 맞추어 동티모르 역시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동티모르가 독립을 선언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인 1975년 12월 7일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무기날에 동티모르를 침공 6만 명의 주민을 학살하며 동티모르를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편입해버립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후로 1997년까지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동티모르에 대한 강압적인 식민지배를 이어갔습니다. 1997년 인도네시아는 독재정권이 민중에 의해 퇴진하고 민주화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그와 함께 동티모르의 독립열망 역시 고조되었는데요. 1998년 유엔의 주재하에 동티모르의 독립여부를 결정하는 찬반 주민 투표가 열렸고 전체 유권자의 78.5%가 찬송표를 던졌습니다. 독립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잔류파가 독립 저지 테러를 일으켜 큰 유혈사태가 벌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2년 동티모르는 25년간의 인도네시아 지배를 벗어나 비로소 완전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티모르는 2002년에 완전한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독립에 반대하는 친인도네시아파 민병대의 무장 쿠데타를 비롯 다수의 반란과 권력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동티모르의 정치체제는 2002년 독립과 동시에 제정된 헌법에 의거하여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건 분립을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이 국가수반임과 동시에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2019년 동티모르의 대통령은 프란시스쿠 쿠테레스로 3번의 대선 도전 끝에 2017년부터 동티모르의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긴 하나 실제 권한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반면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실질적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은 편입니다. 동티모르의 국회는 총 6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정당으로는 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 티모르 재건 국민회의를 포함하여 그 외 군소정당들이 있습니다. 독립 당시 동티모르는 자체적인 화폐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을 정도로 경제사항이 열악했습니다. 2003년부터 5종류의 동전을 발행하여 유통시키고 있으나 캄보디아와 함께 여전히 미국 달러가 통용되는 유이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동티모르의 경제는 2005년 이후 석유, 천연가스 사용료 수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성장하였고 이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이 발전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전체 국민의 85% 정도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이 수출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동티모르의 주요 수출 품목은 커피이며 커피의 작성과 국제시세에 따라 전체 국민의 소득수준이 좌우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제조업은 대부분 사업장단 5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0세 규모로 목재 가공업이나 염전, 직물 분야가 대부분이며 최근에 들어서는 생수, 두부, 제빵 공장 등 초보적인 제조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경제는 자본과 노동력, 기술이 모두 미약한 상태로 해외 투자를 유치할 만한 인프라 또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교적 풍부한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에 힘입어 경제가 발전하긴 했으나 실질적인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소순다 열도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티모르섬은 마이너로 동쪽이라는 뜻의 티모르에서 유래했습니다. 동티모르는 티모르섬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의 국토는 행정부역상 총 13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티모르 북쪽에 위치한 오에쿠시주는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으로부터 비행기로 약 2시간 호주로부터는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호주 대륙과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호주로부터 기후적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입니다. 호주로부터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사막 열풍의 영향으로 인해 농업이나 목축업이 발달하기 힘든 자연환경이고 토질 역시 척박한 편입니다. 티모르섬의 계절은 우기와 공기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공기는 5월부터 11월까지 우기는 12월부터 4월까지로 구분되며 지형과 고저에 따라 강수량이나 기온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동티모르는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열대성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지는 경우도 많아 자연재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티모르의 문화는 450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를 받은 결과 포르투갈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티모르인들은 축구를 좋아하고 낙천적이며 노래와 춤을 즐기는 흥이 넘치는 민족입니다. 가장 유명한 동티모르의 포크뮤직은 전쟁에서 돌아온 남편을 환영하며 주는 여인들의 춤인 니쿠라이 댄스가 있습니다. 동티모르 여인들이 기타와 비슷한 전통악기와 같은 작은 드럼 연주에 맞춰 노래하며 춤을 춘다고 합니다. 또한 동티모르에서는 경마가 매우 인기있는 스포츠인데요. 티모르 섬에 서식하는 티모르 포니는 평균적으로 키가 100cm에서 120cm로 체구가 작은 편이지만 힘이 강하고 민첩하여 경주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매년 다양한 경마 행사가 동티모르 지역에서 열리고 있어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티모르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 주교이자 살레시오회 회원인 카를로스 필립 시메네스 벨로가 있습니다. 1948년 동티모르 북쪽 해안의 와일라카마 마을에서 태어난 벨로는 태어난 지 2년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않았지만 성실히 학업에 임하며 딜리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10여 년간 성직자가 되기 위해 철학과 신학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1983년 35세의 나이로 벨로는 딜리 교구의 사도 행정관으로 임명되어 동티모르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가톨릭 신자가 90%에 가까운 동티모르에서 꾸준히 종교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벨로 신부는 성실한 종교인으로서의 활동뿐 아니라 동티모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특히 동티모르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인도네시아군이 자행한 대학살과 잔혹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의 억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벨로 신부는 동티모르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전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989년 2월 벨로는 포르투갈 정부와 로마 교황 및 유엔 사무총장에게 동티모르를 위한 국제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벨로 신부의 행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노를 사 신변의 위협을 받는 위협한 상황이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정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동티모르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 벨로 신부는 1996년 조제 하무스 오르타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고 전세계 지도자들을 만나 동티모르 분쟁에 대한 공정하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2004년 초 동티모르에서는 벨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남기겠다며 출마의 뜻이 없음을 밝히며 종교인으로 살아가길 희망하였습니다. 전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채널 10분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